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4년 전보다 17.2%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릅니다. 8월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5%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라면 수출액은 2억 8천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니까요. 그래도 라면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현지에 직접 판매하는 규모는 더 큽니다. 농심의 경우 중국과 미국 현지 법인 매출액만 3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농심이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진 현지에 바로 판매하는 금액이 한국 전체 라면 업체가 수출하는 것보다 1.7배 많은 겁니다. 또 역직구라고 하죠. 외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라면을 사가는 금액이 올해 들어 8월까지만 2만 7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먹기 위해서 인터넷 직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낸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